오 영상으로 나온다 영화 시작합니다 오 뭐야 아내가 다 부서졌잖아 그 만들었던 젤라가 신들 다 누군거 아냐? 살해당한거 아냐? 얘네들이야? 그들은 죽었어 오 뭐야 왜 죽었지 나이 들어서 죽었다 보기에는 너무 처참하죠 뭐야 아몬 소리가 들리네 아몬이 먼저 왔네 이걸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 캐디건 이야 숙주로 사물 육신이 만들어졌다 숙주로 사물 육신이 만들어졌다 영화를 구하고 무한의 고통 역시 끝나리라 내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아몬이 첫 번째 차선 이제 널 부여하자 크랙 한글자막 by 한효정